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30대 가장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풍자했은 상소문 형태의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칠조가 국민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880년대 고종 시절에 영남 지역의 유생 1만여 명이 힘을 모아서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게 쓴 상소문 형식이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라는 제목만으로 보면 시무칠조를 쓴 진인 조은산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글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그리고 실정의 주인공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입니다.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소위는 경상도 산촌에 응가한 미천한 백두로서 본디 조정의 논의 잘잘못과 지난일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일에 관여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중략입니다. 근자에는 인천의 진인 조은산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시무칠조라는 이름에 망령된 상소문을 황상폐악계에 올려 나다를 어집해지고 인심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상소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일곱 개 조목에 담아서 소개했습니다. 일곱 개 조목 가운데서부터 한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개 가운데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감면 주장에 대하여 우선 은산 조은산은 세금을 감회해달라는 망령된 요구를 하면서 이 나라의 조세제도가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략했다고 황제폐야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황상폐악해서 혼자서 쓰신 것은 아닙니다. 지난 봄의 4.15 총선에서는 자칫하면 환국이 있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황상폐악해서 은혜를 베푸시어 거금 일백만양식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집집마다 가리지 않고 하사하시니 온 백성이 기뻐 날뛰며 모두 황상폐하의 은혜에 보답하여 몰표를 던진 전례가 있지 않사옵니까 이 제목만으로도 4.15 총선은 그야말로 부정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부가 세금 9천억 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뿌려서 일종의 금품수술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제목만으로도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권순일 우연장이란 그런 대법관으로 있는 자가 단 한 차라도 그런 결정적인 위법사항 공직자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유임을 시도하다가 위반의 유임이 저항에 부딪히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집값 문제에 대하여 영남 만인소의 주장입니다. 조은사는 흑석동에서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발각되어서 삭탈관직한 성지 김의겸을 영거래 귀재 희대의 성부사 한도의 파괴자라고 비방하고 비록 김의겸은 성지에서 물러났으나 황상폐하의 언덕으로 그의 수중에 돈은 고스란히 남았으니 이 또한 황상폐하의 은공이 아니겠습니까? 성지 김조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강남의 집 두 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으며 과거의 청와대 정책수석이었을 겁니다. 성지 김수연 등 과천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수많은 대수 신뢰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사옵나이다. 그리하여 황상폐오겹수는 이미 수아들에게 제 이득을 챙기도록 크게 배려하였음을 알지 못하고 먼지를 뒤집어선 진인 조은산이 황상폐하께서 노영민과 김의겸에게 죄를 준 것으로 상주하고 있사오니 조은산은 스스로 근기지방에 살면서도 경기지방입니다. 대글 소식의 깜깜함을 경상도 산골에 미천한 소인보다도 못하오니 조은산의 잠꼬대 소리에 부디 귀를 기울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아주 유리한 문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제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성보다 이성의 정책을 펴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은산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황상께서 저기 이후에 대대적으로 시행 중인 비정기적 철폐, 경제민주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을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에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방하면서 폐하를 비롯한 신뢰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용, 확보용, 감성파리 정책에만 회란이 되어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누가 조은산이 황상께서 저기하신 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저기하신 년 후에 시행에 들어간 비정기적 철폐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적어도 20년 세월이 흘러야 그 효과가 눈에 띄는 장기적 안목을 갖춘 시책입니다. 이 비꼬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해창홍께서 폐하의 치세가 20년을 이어 집권해야 된다고 슬퍼하신 것도 바른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해창홍의 사려깊은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조은산이야말로 귀를 막고 골방에 틀어박힌 옹졸한 문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조은산은 황상폐하께서는 언제든 적당한 지지율을 만들 수 있는 위력이 능히 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의 상황 황상께서 지지율에 연련하시는 것으로 알고 허언을 망발하고 있사옵니다. 황상폐하가 원하는 것만큼 여론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방송을 조작하고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는 수중의 힘을 다 황상폐하께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황상폐하께서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검찰을 그냥 완전히 묵사벌로 만들어서 검찰권까지 황상폐하께서 쥐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리를 중시하는 외교주장에 대하여 은사는 일본과의 외교마찰로 무역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라다가 양국관계를 파탄냈다 하면서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거기를 잃은 후에야 비로소 일본국 수상 아베 신조의 골통을 지어받고 고안을 거듭자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자고 주장합니다. 황상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 같은 기세로 일본국을 다루었으니 온 백성이 기뻐 날뛰면서 반일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형조판서 조국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죽창가를 추창하면서 만 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오천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전신 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되어옵니다. 오천년 역사에 일본을 상대로 정신 승리한 최초의 대첩이다. 정신 승리한 최초의 대첩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헌법 가치를 지켜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은사는 이어서 황상폐하께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려서 거주 이전에 자유를 박탈하고 교육받은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였다면서 헌법을 지키고 보존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사옵나이다. 은사는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나라가 당신 것이 아니든지 헌법도 당신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다시 중략하고 다시 영남 만인소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난 봄 총선에서 황상폐하의 신묘한 통치술로 황상폐하를 목숨 바쳐 따르는 자들이 대거 당선되어 황상폐하의 당여의 순든 200석에 조금 미달할 뿐입니다. 이제 황상폐하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도처에 깔렸는데 황상폐하의 성지만 있으면 개안조차 어렵겠습니까? 황상폐하를 반대하는 당여에서는 자신들이 개은저지선을 확보했다고 떠들고 있으나 그것도 한순간뿐일 것을 모르고 허공을 보고 주먹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은선은 이제 다 확보했다는 것이죠.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일신에 대하여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하인 겁니다. 은사는 무험하게도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정확한 표현이죠. 백성과 모시가 합쳐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렇게 역사 기록할 겁니다. 이것은 나라의 백성들이 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에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대가로 주장하며 황상폐하의 적이조차 문제 삼고 있사옵니다. 선전선동으로 집권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선거도 부정을 하고 황상폐하 이들을 모두 몰아내고 오로지 국회를 황상폐하의 당뇨로 채우는 날이 오지 않으면 노원산과 같은 미혹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옵니다. 황상폐하께서는 도성지에 명하여 하루빨리 선거제도를 한 번 더 확 뜯어 고쳐서 황상폐하의 당뇨가 여당이 그 세력을 떨치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은 계책으로 생각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갱자년 팔을 맹하 아주 맹렬한 여름이란 뜻이 모아입니다. 경상도 백두의 김모올림 마지막 문장은 개은 해가지고 빨리 독재하라는 거죠. 확실한 독재 지금도 독재지만 더 확실한 독재를 하십시오. 참 글을 잘 썼습니다. 전체가 일관되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그런 글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문장가가 많습니다. 진인 조은산의 시무칠조도 아주 탁월한 글이지만 그것을 마치 비판하는 뜻이 하면서도 오히려 그걸 역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부와 그 사람들을 그냥 맹폭하는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 여러분 전문 가운데서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하고 간략한 해설을 대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